지금 안 보이세요. 잘 달아주시는데? 저요? 네. 진짜 이렇게요. 동댕 대신 빨리 해줘야겠구나. 힘내라. 좋은 겁니다. 혹시 정복이 이쪽이세요? 저 신뢰관 줄게요. 그랬구나. 어쩜지. 정복만. 어? 그럼 뭔가 쓰리실 거 같았을 거 같아. 맥스만 했을 수 있죠. 아, 그렇죠. 맥스만 했을 거 같아요. 지금 맥스를 조금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? 미팅이 안 들어. 고맙습니다.